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48%로 국민의 미은권 후보 3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10%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섰는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줄었습니다. 세 후보가 경쟁하는 대덕구에서는 민주당 박정현 47%로 국민의힘 박용호 31% 새로운 미래 박용순 7%를 크게 앞섰고 당선 가능성과 적극 투표층 모두 박정현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빠진 세종갑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서 출마한 김종민 후보가 46%로 30% 지지율인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를 앞섭니다. 당선 가능성과 적극 투표층 역시 오차범위를 넘어 비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산 갑은 민주당 복귀왕 50%, 국민의힘 김영석 37%로 복 후보가 앞섰고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24%포인트로 더 벌어졌는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1, 2위 격차가 1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홍성 예산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52%로 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2주 전 접전 양상과 비교하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더 벌어졌고 적극 투표층 역시 두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세종 갑의 부정평가가 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대전 중구와 대덕구 아산 갑의 부정평가가 50%대로 나타났고 홍성 예산만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은 80% 안팎으로 높았고 청장년층은 야당을 60대 이상은 여당 후보를 선택하는 등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통적인 지지세 양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4년 전 총선 개표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전국 최소 득표차의 신승,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불과 17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와 정권 심판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대결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지난번에는 보수 계열 후보와 함께 치러진 3자 구도 속에 무소속 출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정부 여당의 이 지역 사선 경력을 현역 의원으로 5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윤상현 후보의 정권 심판론에 매몰된 상황이지만 누가 준비되고 검증된 일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 운상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남영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확실한 선수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고요. 16년 동안 일꾼 한 명에게 일을 맡겼는데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꾼으로 바꿔달라.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48%,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4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 가운데선 격차가 2%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 견제 52%, 정부 지원 39%로 정부 견제론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개인별 지지도에서는 다르게 반영됐습니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MBC 앵커 출신의 지역구 현역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경력의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를 투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51%로 민주당 송기호 후보의 39%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 지역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부 지원과 정부 견제 필요성은 각각 47%, 4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최근 열흘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 지원을 펼칠 정도로 낙동강벨트에 공을 들였습니다.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북구갑. 총선 전 마지막 부산 MBC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가상 득표율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를 11.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 때 오차범위 내었던 7.1%포인트 격차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서 가상 득표율이 불과 오차범위 내 0.3%포인트 차이로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적었던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39.7%,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4.1%로 이번에는 오차범위 밖 14.4%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격차가 더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맞선 국구을. 가상 득표율 48.7%의 정후보와 45.2%의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부산연비시 첫 여론조사에서는 정후보가 박 후보의 1.5%포인트 차이로 가상 득표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도 민주당 변성환 후보가 47.6%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46.3%의 가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변 후보가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에서 가상 득표율이 4.3%포인트 낮았습니다. 북구 을과 강서구, 이 두 곳은 가상 득표율 결과와 달리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북구 을이 오차범위 내에서 강서구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전직 경남도지사 간 맞대결이 성사된 양산 을에 대해서는 부산 MBC가 이번에 처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9.5%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3.6%의 가상 득표율을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 1일과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수영구. 이번 총선에서 3파전 구도 속에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의 막막 논란에 따른 공천 취소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8%,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1.1%,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8.2%로 나타났습니다. 유 후보와 장 후보 간 사이 7.6%포인트, 3명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장 후보의 막막 논란이 불거지기 전 수영구에서 양자대결이 치러지던 당시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장 후보가 54.2%로 유 후보보다 무려 23.3%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의정 후보와 부산 유일 야권 단일 후보인 진보당 노정연 후보가 뛰고 있는 연재국, 가상 득표 조사 결과 김 후보가 37.5%, 노 후보가 56.7%로 나타나 19.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부산 MBC의 지난달 첫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가 47.6%, 김 후보 38.3%, 9.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는데 이때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선거구가 합쳐진 남구에선 두 현역 의원이 뛰고 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희입니다. 가상 득표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46.3%,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47.2%로 양자 간 득표율 차가 불과 0.9%포인트, 박수영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MBC의 지난 여론조사에서 박재호 후보가 5%포인트 앞섰지만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 1일과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2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48.1%, 국민의힘 김해란 38.8%, 새로운 미래 조일현 1.0%, 무소속 오정규 1.1%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8.0%였습니다. 지난 1차 여론조사 때보다 허영 후보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랐고, 김해란 후보는 2.7%포인트 빠졌습니다. 1차 때 두 후보의 격차는 4.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었지만, 2차 때는 9.3%포인트로 벌어져 오차범위 밖에서 허영 후보가 앞섰습니다. 원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 43.6%,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40.9%로, 후보 간 격차는 2.7%포인트,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 투표할 후보가 없다 3%, 모름 0.6%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4%포인트 때였던 후보 간 격차는 지난 3월 말 1차 조사에서 2%포인트 때로 줄어든 이후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일과 원주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 3사를 비롯한 도내 5개 언론사가 K-STAT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던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48.3%,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는 36.4%로 격차는 11.9%포인트, 송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 1차 조사 때 나타났던 오차범위 안 7%포인트 때 격차에서 조금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1.8%, 투표할 후보가 없다 2.4% 등 부동층은 15%에 달해 여전히 두 후보 간 격차보다 많았습니다.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김 후보 지지도는 3.2%포인트 줄었고, 반대로 부동층은 3.3%포인트 늘었는데, 김 후보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돌아선 걸로 분석됩니다.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하겠다 87.3%,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12.5%로 1차 조사 때와 비슷했지만, 10대에서 30대까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63.3%로 절반을 넘어 젊은 층 표심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 의향과 관련해선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9.8%를 비롯한 94% 정도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미래가 34.1%에서 30%로 소폭 줄어든 반면, 조국 혁신당은 20.2%, 더불어민주연합은 19.7%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5%,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5%로 균형을 보였던 1차 조사와 달리 정부 여당 견제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많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녹색정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62%,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6%,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3%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36%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한규 후보 69%, 김승욱 후보 12%로 후보 간의 격차는 57%포인트였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제주시 지역보다 작았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51%,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41%로 후보 간의 격차는 10%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위성곤 후보 53%, 고기철 후보 44%로 후보 간의 격차는 9%포인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30대와 40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지지도는 60대와 70세 이상 주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위성곤 후보 57%, 고기철 후보 24%로 후보 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